웹스퀘어, 퀵 가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케이스 센서티브, 서치, 유지 키워드 하이라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여 사용자 입력 값을 기반으로 한 선택 항목 검색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센서티브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서치는 검색 기능 사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유지 키워드 하이라이트는 키워드를 하이라이트 표시하기 위한 속성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입니다. 속성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센서티브는 트루, 서치는 컨테인, 키워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검색합니다. 유지 키워드 하이라이트는 트루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한 항목이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검색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대소문자 구분되어 검색됩니다. 웹스퀘어,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